공병호 TV의 공병호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허트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페스티벌의 실황중계를 저녁에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 우리가 대단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런 생각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5개국 언어에 능통한 지휘자이자 바이올리스트인 앙드레 류가 연주 중간중간에 들려주는 개인적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덜란드 사람들 화란 사람들입니다 마스트리허트 중앙광장은 성세르바티우스 대성당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가득 채운 관객은 무려 4만6천여 명입니다 앙드레 류와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따라서 대부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또한 유럽 각지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행사였습니다 음악이 저렇게 대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준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흥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행사는 앵커를 연발하다가 마침내 끝을 맺는데 마지막 장면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가 울리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른바 혼연일체 생각과 행동과 의지 등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국가라는 것은 저렇게 통합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금수한 사람들이다 또 삶에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를 펴낸 저자 송창현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행을 미친듯이 사랑해서 캠핑카를 끌고 다니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관광지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싸운 음식만을 먹고 그 자리에 쓰레기만 놓고 가기에 다른 유럽 사람들이 요주의 대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야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흔쾌히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결코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흥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란 사실은 아주 처음 아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흥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송창현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네덜란드 친구들은 흥이 참 많다 그래서 컬러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고 왕의 날이나 게이플레이드 같은 축제가 열리면 온 나라가 음악과 춤으로 덜썩거린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약간은 분위기가 업되어 보이는 친구들과 일하는 것은 무척 재밌다 이렇게 답니다 흥이 있으면서도 합리적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힘든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열정과 동시에 이성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다음 질문은 진짜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정치가들에 의해서 선동되거나 또 선전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무엇이든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들입니다 검소하고 실용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은 할인과 공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물건을 파는 일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따져본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인지 이게 싼지 이게 비싼지 꼼꼼히 따져보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마 허튼 공작이나 허튼 공략으로 표를 달라는 정치인들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00년 무렵 유럽에는 수백 개의 국가와 공국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승리한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잉글랜드 영국과 또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입니다 특히 네덜란드가 수많은 그런 국가들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나라 전체의 국력이 큽니다 나라도 크고 네덜란드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선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근대 세계를 이끄는 번영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번영하게 됐을까 특히 16세기 네덜란드는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적 합리주의 정신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시장의 발달 네 번째는 수송과 통신의 발전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세계를 이끌었고 특히 네 가지가 크게 16세기에 발전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1800년과 1900년에는 이 네 가지를 갖춘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홍콩과 싱가포르 다시 번영의 열차를 타게 됩니다 네 가지가 흔들리게 되면 재산권과 과학적 합리주의와 자본시장과 그리고 수송과 통신의 발전이 흔들리면 서양이든 동약이든 간에 어떤 나라도 번영의 대열에 들었을 수가 없고 또 좀 번영을 누리고 있던 국가들이라도 네 개가 흔들리게 되면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합리주의 정신이 실종되고 재산권이 흔들리는 나라는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합리주의 서구적 합리주의 합리주의 사고가 흔들리게 되고 재산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동서양을 불문하고 잘 살기가 힘듭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어떤 정치 세력이 우리의 재산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어떤 정치 세력이 더욱더 과학적 합리주의적 사고로 무장하고 있는가 또 합리주의 사고를 존중하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흥이 있으면서도 합리주의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오래오래 번영의 길을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합리주의 정신이 좀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더 잘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특히 누가 더 재산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가 누가 더 과학적 합리주의에 익숙한가 이 점을 보시면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을 여러분들이 맹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